색감이 정말 잘 머금어서 실제로 양가죽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은 이런 소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무겁거나 아니면 되게 뻣뻣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만족했지만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야지만 우리가 여름에도 반팔 티셔츠에 슬립 원피스에 입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절개 하나하나도 보시면 이번에 솔리에가 기존 것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어깨 있는데도요. 보세요. 어깨가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넓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팔뚝살이 커지다 보니까 어깨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노카라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깨 라인에 조금 더 절개 포인트를 넣어서 이 넥선이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딱 파워있게 잡아주는 핏.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입어보니까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엣지있게 스타일리시하게 약간 정장룩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몸판 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선의 절개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쁘게 허리 잘록해 보이게 주머니도 심지어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막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죽 재킷을 구입할 때요. 30대에서 4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옆라인에 약간 그 플랩의 느낌이 들어간 거 표현을 하고. 더딥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등라인, 세로 절개, 사선 절개 그건 기본이잖아요. 다 보셨을 건데 여기 뒤에 보세요. 너무 여성스럽게. 라인이 없는 분들도 라인이 생겨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솔리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되게 약간 좀 말라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입어보시면 여유가 많아요. 진짜 사이즈 좀 크게 나왔어요. 200세트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 세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손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거 그냥 묻으면 물로 그냥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진짜 리얼 가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특히나 이런 크림 베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커피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묵으면 스며들잖아요. 그냥 그 짙은 브라운 컬러가 스며드는데 얘는 손으로 물로 그냥 이렇게 털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냥 물티슈로 쓱 닦아내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핑크랑 지금 보시는 이 크림 베이지 컬러가 주문 전화가 좀 많았고요. 이 블루도 아마 아이보리 정장 같은 거에다 코디하시면 되게 예쁜 컬러인데. 롱 스커트도. 그렇죠. 보니까 진짜 이거는 걸려있는 것보다 입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사실 되게 멋스러워요. 일단 가벼워서 내가 살이 찌고 뭔가 이렇게 군살들이 있는 부분들이 배기거나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어깨의 핏 있잖아요. 어깨의 라인이 이렇게 딱 잡히게끔 이번에 진짜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얼굴 선도 조금 V라인으로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도 카라 형태로 재킷 타입으로 가슴에 볼륨은 좀 살아 보이면서 옆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여유지게. 제가 옷 사이즈 입었는데도 이렇게 넉넉해 보이면 진짜 사이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스러운 이런 절개 패턴 덕에 사실은 저는 뭐 오늘 청바지를 입긴 했지만 여러분 뭐 요즘 막 꽃 들어가 있는 롱 스커트 아니면 약간 그 뭐랄까 머메이드 같은 그런 스커트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그냥 여성스럽게 코디하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게 제가 계속 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거든요. 딱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거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요. 구기만은 없잖아요.